두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요즘같은 날씨에 어울리는 산책하기 좋은 곡입니다. 노들간변이라는 곡인데요. 혹시 여기 오신분들 중에 저희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함께 해주시는데요. 구움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한국사람이 계시다면 혹시 한국악기 가지고 오신분들 팬평소, 차에다가 가약금 가지고 오신분들 해금 이런거 있으신분들 피리, 한국무용 전공 하신분들은 한국무용 쳐주셔도 되고요.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즈를 하신분들 있으시면 스캣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노들간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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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경기민요라는 소리꾼 전 영락이에요. 멋짐 트레일러와 함께해서 오늘 또 즐거운 시간 만들어볼테니까 여러분들 즐거우시면 많이 편안해주세요. 네. 그러면 노들간변 돌려드릴게요. 얼씨고. 노들간변 오들 흐피 늙어진 가지에 부처 세월 한 허리를 징징어 매여볼까 내 영혼 하늘가 못 잊으리더라 푸른 저기 섬을 만들라 흘러가노라 아 놈이 가벼운 백사장 노래도 하늘, 인자 맛도 풍성 비바람에 몇몇이나 데려갈 나 에이 어디가 진짜 많은 흐름을 흘려서 이제 하늘 나의 희한이나 두둥실 구호가 또 오나 하늘 나의 희한 호불호가 또 오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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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